완성체가 다 보이기 어렵잖아 우리 보통 우리가 거잖아 수업할 때 우리 다 한 배를 탄다고 그러잖아 뭐야? 우리 진짜 우리 이제 한 배를 탄 거야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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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사고 나갈 수 있는 거야? 아! 숨겼어 이러다가 미친 거 아니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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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아! 식탁은 어디 있고 어디 앉아서 먹어요? 불은 어떻게 펴요? 화분으로 불을 안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죽으로 메시갈 반죽만의 최악이야 최악 아니 오빠 입부터 좀 맛있다 우리가? 배 알아봐 배 나 나갈래 안녕히 가세요 오마이걸스